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6시간에 끝내는 영어 문법 저는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도 정말로 생생하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6살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하고 잠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어린이용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TV 유치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TV 유치원 속에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세수도 안하고 잠옷 입고 TV를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딱 TV 속에 사람들이 내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동안 TV 볼 때 진짜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딱 정자세로 앉아서 시청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 특강 함께하기 위해서 일어나 있는 것조차 대단하고 대견하지만 침대 속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면 제가 잠깐 강의 소개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빨리 학습자로 출력해 오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책상 앞에 딱 앉아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이렇게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지금 약간 부모님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 코스프레로 이 시간에 활용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채팅으로 이야기하는 그 재미 그래서 뭐 담아 무슨 게임 재미짐 추천함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저 어제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집이랑 굉장히 멀어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침에 특강을 하려면 집에 들어갔다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벽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보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은 뭐 이게 따로 오리엔테이션 강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헷갈리는 개념끼리 묶어가지고 여러분 영어 문법을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끝나고 나서 완전 사이다인데라고 느낄 수 있게 좀 도와드릴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헷갈려하는 과거 분사 과거 동사 수동태 요기에 대한 이야기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요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목차도 쭉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하던 그 개념들 맞죠 와 조깅하고 나서 이렇게 아침에 강의 들으니 진짜 훌륭한 친구가 있네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네요. 자 그리고 자아탐구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의 수업 철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십 분 이상 집중할 수 없다는 거 우리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일단 여러분이 공부할 마음의 자세가 다 되어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쭉 진도만 나가지만 실제로 현 강의라던가 라이브로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이렇게 좀 여러분의 집중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한 십오 분 정도마다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탐구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뭐 뭐 하지만 뭐한 나를 사랑해 주자 여러분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완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 앞에 넘버링을 해 주셔야지 제가 나중에 사연을 소개해 드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별 들어가 있으면 읽어주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름 세 글자를 다 밝혀주시거나 창피해요라고 하면 별명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야 수업 안 보고 채팅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그밖에 의견들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라든지 뭐 너는 단어 책 어떤 거로 공부하고 있니 뭐 요 정도의 잡담은 제가 허용하겠습니다만 어제처럼 게임 얘기 채팅에 재미가 있어서 오시면 안 돼요. 공부와 재미가 있는데 채팅으로 의견도 나눌 수 있더라가 돼야지. 채팅이 재미있어서 채팅만 하고 있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준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셨어요. 한쪽에 이렇게 필기구 필기구 없이 출력만 한 친구는 뭡니까 다 보인다니까요. 얼른 볼펜도 준비하시고요. 됐어요. 제가 지금 개념 설명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백지 이용하셔서 여러분도 같이 표시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 분사 과거 동사 수동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조금 이 삼십 초 정도 늦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좀 보고 시작하려고요. 기다려 드릴게요. 여러분 각각의 형태를 한번 적어보세요. 특히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빨리 적어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니 오필슨 코리아 그런 얘기하지 말고. 빨리 적어보세요. 여러분 오필슨 코리아 때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중학교 일 학년 때 딱 들어가서 뭘 배웠냐면 종사의 삼단 변화 이런 거 배웠습니다. 기억나요. 그죠. 예를 들어서 메이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이렇게 삼단으로 변한대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자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쉬운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너무 쉬운데 이거 중일 수준 아닙니까 이러지 마시고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고 기본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해요. 만들다. 얘는 뭐라고 해석해요. 만들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얘는 제가 그냥 동사라고 그랬고요 얘는 이제 과거형 동사라고 했고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나요. 과거 분사 뭐 피피 보통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얘네 셋 중에서 동사가 아닌 애가 있습니다. 누가 동사가 아닙니까 얘가 동사가 아니에요. 아니 변신도 한 번 정도 할 땐 괜찮은데 이게 삼단으로 이렇게 변하고 나면 더 이상 동사라는 그 본질은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응. 그러면 뭐야 얘는 뭐 하는 애예요 동사도 아닌데 얘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뭡니까 적어보세요. 응. 가방 소개 좀 이따 할게요 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방 걱정하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얘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엄청 혼낼 거예요 이제 대답 제대로 못 하시면 물어봅니다 자 빌드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삼단 변화랑 의미를 한 번 같이 적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빌드. 빌드. 빌드 맞아요. 해석도 해보세요 그러면. 만든다. 만들었다 얘는 뭐라고 할래. 만들어진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조금 연습이 된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수동태는 뭡니까 수동태는. 수동태 제가 아까 생각한 것보다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영어가 좀 약한 친구들은 수동태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피피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반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피피 해석할 때 뭐 만들어진 지어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런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얘 동사라 그랬어요 동사 아니라 그랬어요 빨리 빨리 오엑스 동사라 했어요 동사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동사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동태는요 이게 동사의 어떤 태 동사의 태거든요. 그럼 동사의 모습이라고 그럼 앞에 동사가 있어야지 얘가 동사로 쓰일 수가 있겠네 얘는 지금 아까 삼단 변신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만만한 비동사를 써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 시제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동사는 시간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시제를 표현하려면 그럼 시제는 누가 표현을 해야 될까 얘는 어차피 동사도 아닌데 시제를 표현 못하죠 그래서 얘가 시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다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뭐 워즈나 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다 그럼 얘를 바꾸면 된다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헤브. 빈 피피 아니면 뭐 헤브 빈 피피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그렇죠 아니면 진행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빈 피피. 그래서 시제는 요기다가 반영해서 쓰면 되는구나 요기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 개념 아닙니까. 자 딱 세 문제만 하고 쉴 거예요 엄청 재밌게 오늘 많이 놀 겁니다 근데 할 땐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문제 풀 시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10초 드릴 테니까 계속 이렇게 화면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0초 나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차근차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이거 답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항상 헷갈렸잖아요. 이게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그거를 오늘 이제 원천적으로 푸는 거고요 정말.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한 칠백 번 정도 반복해서 여러분이 남은 평생 동안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버려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썸 피포 어떤 사람들이요 얘 정체가 뭘까. 과거 동사일까요 아니면 피피 과거 분사일까요. 과거 동사면은 우리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치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메이드 드링크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만약에 얘가 피피 과거 분사라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만들어진. 그리고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명사를 꾸며 주는 일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료를 만들어진 사람들 뭐야 음료를 만들어진 사람들이 어딨어요 이거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얘는 아니고 얘는 확실하게 과거 동사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음료를 만들었어요 from the bark of a tree 그랬는데 from이 원래 이제 출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껍데기 껍질에서 음료를 만들었답니다. 자 그러면 called 얘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과거 동사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엑스 빨리 딴 얘기하지 말고 오엑스.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여기 동사 있잖아 어떻게 동사가 또 쓰이겠어요 동사는 확실히 아니구나. 자 그다음에 피피 과거 분사일까요 그러면 얘는 해석을 뭐라고 해야 돼요. 부르다 불렀다 불리는. 불리는 불리는 어때요 called the white willow 서양 힌버들이라고 불리는 나무 오 완전 좋은데. 아까 제가 비 피피 수동태는 뭐라 그랬어요 비 동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동사라면서 그럼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called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뭐 사실 이 정도 문장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명쾌하게 왜 얘는 과거 동사일 수밖에 없고 왜 얘는 분사일 수밖에 없는지 이 정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복잡한 문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딴소리 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우리 3번까지만 쉴 수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갑니다. 자 볼게요. In the interviews, 인터뷰에서 the first teacher, 첫 번째 교사가 viewed, 얘를 뭘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뭘로 판단하셨어요? 과거 동사입니까? 과거 분사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래요. 과거 동사입니까? 그러면 viewed니까 바라봤다 뭐 아니면 영어에서는 보는 게 곧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교사는 이론을 생각했어요 as는 뭐뭐로서 뭐 이런 거니까요 진실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데 그죠 자 만약에 얘가 pp 과거 분사라면.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view. view 보다 viewed 바라봤다 그다음에 viewed는 바라봐진. 잠깐만. 뭐. 바라봐진 교사 theories 이론을 바라봐진 교사 뭐야 말도 안 돼 그죠 그러면 pp 과거 분사 일리가 없고 얘는 과거 동사가 되는 거구나. 첫 번째 교사는 이론이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봤대요. 그러면 uncover라고 하는 거는 커버되어 있는 거를 갖다 치우는 거예요 커버 덮고 있는 걸 치우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밝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얘는 그냥 생동사죠. 동사를 쓸 수 없어 빨리 그것부터 오엑스 해보세요 동사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사를 쓸 수 없어요 왜 앞에 이미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쵸 아 넌 안 되겠구나. 자 그다음에 그럼 얘도 자동으로 나오죠 과거 동사일 수도 없지 이미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뭘 수밖에 없는 거예요 pp 과거 분사일 수밖에 없는 거지 해석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밝히다 밝혔다 밝혀진.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얘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한번 해볼게요. uncovered through rigid experimentation experimentation 이니까 이제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진실. 첫 번째 교사는 이론이 곧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직 조금 어려워요. 아 괜찮아 오늘 100번 연습할 거니까. 3번까지만 하고 쉰다 그랬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쁘게 지워드릴 테니까 이거 이제 세 번째 왔으니까 3, 3번 얘는 한번 맞춰봅시다. 자 갑니다 10초 드릴게요 시작. 네 해보셨어요? 답이 뭡니까? The most common activity 가장 흔한 활동인데요. Among people 그랬으니까 이렇게 제가 전치사 명사 묶을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흔한 활동이래요. 자 그럼 우리 얘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일단은 과거 동사라면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찰하다 관찰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가장 흔한 활동이 관찰했다. 활동이 관찰했다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활동이 뭘 관찰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과거 동사일 리가 없구나 가. 자 그다음에 피피 과거 분사일까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관찰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럼 뭐야 관찰된 사람들 사이의 활동 뭐 그건 괜찮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was observed는 어떻게 될까요? 아 쌤 이거는 수동태로 얘가 이제 동사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활동이 관찰되었습니다. 뭐 사실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by white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관찰이 되었대요. 자 근데 문제는 turn out 뭐야 동사가 또 나와버렸어 turn out이 뭐뭐로 드러나다 뭐 밝혀지다 이런 거잖아요 뭐야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는 아까 동사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긴 지금 답이 뭐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observe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피피 과거 분사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적어봐요 과거 분사하는 일은 그렇지 명사 수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요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most common activity among people observed by white. white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관찰이 된 그 사람들 사이에 제일 흔하게 하는 활동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뭐냐 그랬더니 turned out to be watching other people. 남들 관찰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더라 지금 요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turn out 뒤에는 보통 이렇게 툴을 많이 써가지고요 뭐뭐로 드러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 정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watching 얘가 뭐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요거 맞추면은 진짜 완전 천재예요. 자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정체가 뭘까요 요 ing의 정체가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요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동사 뒤에다가 꼬리를 딱 붙이잖아요. 뭐야 꼬리를 붙였어 이제 얘도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로 겉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제일 흔한 활동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의 전 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 제가 완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됐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집중력의 한계야. 자 이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여러분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완성해서 보내드리면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자아탐구 영역 두 번째 시간에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어떤 의미 있는 글을 남겨주신 친구에게는 선정해서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하지만 뭐뭐한 나를 더 사랑해주게 에이 그 빈칸 뭐 두 갠데 세 개 쓰면 안 돼 괜찮아요 뭐 이거 막 하늘 하늘으로 바꾸면 아예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이 비슷한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나를 더 사랑하기. 왜 부족하냐면요 제가. 진짜 뭐 이 영어 공부하는 거 빼고는 남들보다 다 평균 이하인 사람이거든요 특히 약간 생활의 지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극 극도로 부족해요 극도로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큰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서 체온도 재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방송국 올라올 때에도 이렇게 체온을 측정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 평생 경험해 본 체온계 중에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병원 가면 귀에다가 넣어가지고 측정하는 그거 아세요 제가 본 체온계 중에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명록 작성하고 올라가려고 그 방문계에 이거 작성하고 있는데 그분이 체온 좀 측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빨리 귀를 갖다 대야 되겠다 거기다 제가 이렇게 귀를 갖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깜짝 놀라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근데 봤더니 요즘은 비접촉으로도 체온을 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때 순간적으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녹화하고 나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화장실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한 바퀴를 크게 돌아야죠 화장실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반대 방향으로 맨날 삥 돌아갈 때가 많아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여러분이랑 같이 열심히 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내가 좀 더 예뻐해줘야지 누가 더 예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를 벌써 엄청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 잘해요. 네 여러분의 사연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 탐구 영역 두 번째에서 충분히 엄선한 뒤에 제가 물론 여러분 댓글 올려주시는 거 나중에라도 다 챙겨서 볼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지만 지금 저희 그 관계자분들께서 열심히 엄선하고 계시거든요. 요것도 생각나면 적어주시고 계속 저것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요. 문장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사 번 한번 풀어볼게요. 십초 드립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푸셨나요? 앞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프렌치 워커스니까 프랑스인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앳 하고 나서 장소가 나오죠. 아 칼 컴포넌스 팩트리니까 자동차 부품 공장인가 보다. 그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 프랑스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워스 어운드 얘는 뭐였지. 예 수동태 아니었어요. 그러면 소유가. 됐다. 뭐야. 무슨 선생님이 글로 노동자들이 소유가 됐다. 좀 이상한데 뭐 바이오 리딩 글로벌 서플라이어 서플라이어가 어떤 공급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리딩은 앞서 가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거 막 선도적인 이렇게 얘기하죠. 선도적인 어떤 세계적 공급 업체에 의해서. 소유가 됐다. 뭐 사람이 소유가 됐다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아주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은 수동태의 가능성을 남겨둘까. 자 그다음에 어운드가 과거 동사일 수도 있나요 과거 동사. 근로자들이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소유했으면 뭘 소유했는데 뭘. 뭐를 안 나와 있잖아 뭘 소유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쌤 뭘 소유했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과거 동사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피피 과거 분사일 수 있나요 과거 분사는 소유된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누구를 수식해줘요 명사 수식한다면서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얘를 수식할 수 있겠네 그 자동차 부품 공장 근데 이 세계적인 공급 업체에 의해서 소유가 된 그 자동차 부품 공장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서 누가 답이냐 요것만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비이클 테크놀로지니까 뭐 이 자동차 관련 기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선도적인 세계의 공급 업체가 있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투 정사 나오면 뭐 이게 무슨 역밥이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화살표 방향대로 쭉 가시면 돼요.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투 워크 롱더 아우스 우리가 더 오랫동안 일을 하자. 근데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가서 묶으시면 되죠. 포 더 세임 페이 똑같은 돈을 받고 우리가 그냥 더 오래 근무하자 자 이렇게 투표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수동태랑 피피 중에서 결정이 났네 누구는 탈락이에요 수동태는 탈락이에요. 왜 얘는 탈락입니까. 그치 여기 지금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또 동사가 쓰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뒤에 있는 팩트리 얘를 꾸며주는 게 맞구나. 해석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프렌치 워커스 에라 카드 컴포넌트 팩트리 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 프랑스인 근로자들이 근데 이 부품 공장이란 어떤 곳이냐면. owned by a leading global supplier 이 세계적인 선도적인 공급업체에 의해서 소유가 된 공장인데요. 이곳의 근로자들이 voted to work longer hours for the same pay 우리 똑같은 돈을 받고 더 오랜 시간 근무를 하자라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다. 뭐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만 해도 꽤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거는 진짜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이제 얼마나 실력이 성장했나 봅시다. 자 풀어봅시다. 댓글을 보고 있다면 고개를 까딱해 달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약간 간격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정답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얘 얘 얘가 과거 동사일까요 피피 과거 분사일까요. 과거 동사라면 시간이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사용했는데. 안 나와 있지. 뭐야 그리고 시간이 사용했다 뭐 말도 이상하고 뒤에 뭘 사용했는지도 안 나왔고 애 과거 동사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피피 과거 분사인가요 그런 거 같죠 그럼 해석을 뭐라고 해야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해석을 해석을 뭐라고 해야 돼요. 사용.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용된 시간. 근데 어디에 사용된 시간입니까. On online interaction.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에 사용된 활동이에요. 상호작용은 상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누구랑 상호작용하는데요. With members of one's own community 여러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사용된 시간 엄청 어렵네 여기까지가 다 시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제 누구 나와야 돼요 얘가 확실히 동사가 아니었잖아요 인제 동사 나와야지 그죠 그러면 left 얘는 과거 동사이거나. 피피일 리는 없어요 지금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was left 남겨졌다 얘 수동태도 동사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두 개 중에 골라보세요 과거 동사랑 수동태 중에서 뭘 골라야 될까요. 수동태는 was left 남겨졌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남겨졌다. last time 적은 시간을 뭐야. 시간이 남겨졌다 적은 시간을 말이 안 되죠 쌤 그러면 여기 수동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left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자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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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사용된 그 시간이요. left less time 더 적은 시간만을 남겨두었어요. 이게 괜찮네 근데 더 적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 뒤에 available이라고 하는 애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항상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더 적은 시간이란 어떤 시간이냐면 available for actual encounters. actual encounter니까 실제로 만나는 거죠 실제로 만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더 적게 남겨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랑 만나요 with 뒤에 역시 상대방이 나옵니다. wide variety of people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랑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더 적게 남겨뒀어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데 한 번만 해석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time spent on online interaction with members of one's own community 우리 지역사회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랑 내가 막 온라인 상에서 상호작용하는데 쓰이는 그 시간 그 시간 때문에 left less time 시간이 조금 밖에 안 남았다고요. 어디에 쓰일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밖에 안 남았어요. available for actual encounters with a wide variety of people 다양한 사람들이랑 실제로 만나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제로 만나는데 이용 가능한 시간은 더 적게 남게 되었어요. 더 적어졌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잠깐만. 아 십 초 너무 짧아요. 그래 여러분이 시간이 더 있었으면 풀 수 있었는데 이거네. 조금 더 드릴게요. 알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한 문장이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한 문장 해석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은 거 느끼셨을 거예요. 인제 여러분이 왜 나는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는가에 대한 답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한 문장 해석하는 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 특강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기본기는 다져야 돼요. 뭐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아침에 스트레칭 안 하나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렇게 한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잔소리 너무 많았지 어려워 그래 잘했어요 근데 잘했어. 너무 어려움은 잊어버려요. 6번까지만 하고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이 했던 거 막 답도 읽어줘야 되고 저도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만 풀어볼까? 이것까지만 할까? 아이고 잘한다. 자 얼른 10초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뭐 푸는 데 이유가 있었구나. 일단 10초가 너무 짧고 째깍 소리가 되게 듣기 싫은 소리예요. 소리여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답을 못 찾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이 실력이 좋은데 지금 약간의 그 어려운 장벽이 있었네. 저희가 제가 좀 조정을 할 테니까 계속 봅시다 일단은 하이엔드 커머셜스 하이엔드가 뭐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그래서 왜 하이엔드 패션 이러면 그 패션 모델들이 약간 난해하게 이런 포즈 취하면서 그럴 때 하이엔드 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급의 커머셜스니까 상업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메니 프로덕트 뭐를 위한 상업 광고냐면 많은 제품을 위한 그런 광고를 얘기한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 정체가 문제입니다. 프로모데드 자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뭐 프로모션이니까 이렇게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홍보했다 과거 동사일까요. 잠깐만 쌤 이렇게 많은 상업 광고가 홍보했다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홍보했다고 말하려면 뭘 홍보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뭘 홍보했는지 안 나왔는데. 그럼 이거 홍보했다가 아닌가 봐요 얘가 만약에 피피 과거 분사라면 그럼 뭐라고 해석돼야 돼요 홍보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얘는 명사를 수식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수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홍보가 된 많은 상품들 이건 괜찮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across the nation 전치사에서 명사까지 묶어보겠습니다 전국을 쫙 가로지르는 거니까 이제 전국 전역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romoted across the nation 전국에 걸쳐서 홍보가 되는 많은 제품 그 제품에 아주 고급 광고들이. 스틸 오픈 샷 아 오픈 샷 둘 중에 뭐가 돼야 될까 일단 얘가. 피피 과거 분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오엑스 요거 한 번만 대답해주라. 이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안 돼 아니 요기 얘가 동사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얘라도 동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가 과거 동사입니까 광고가 촬영을 했다. 뭘 촬영했는데요 광고가 촬영을 했다 일단 의미도 이상하고 뭘 촬영했는지도 안 나와 있고 너는 가 얘 과거 동사일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수동태를 쓰는 게 맞겠네 아 오픈 샷 촬영이 됩니다 온 필름 어디에 필름 상에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하이엔 커머셜 스포 매니 프로덱트 프로모틱 크로스 네이션 그 전국에 걸쳐서 홍보가 되고 있는 많은 상품들에 대한 고급 광고가. 스틸 아 오픈 샷 온 필름 아직도 이 필름 상에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뭐 요즘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많은 광고가 필름에 촬영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벌써 딴 얘기하는 친구들 생겼어요 아니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 보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럴 줄 알았어. 일단은 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까 전에 들려준 얘기 제가 좀 같이 수업을 해서 읽어볼게요 자 어디서 날아올 거 같아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보내줄 거야 여러분이 아까 전에 보냈던 그렇죠.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친구들. 안 돼. 자 주세요. 어머. 아까 어떤 나를 사랑해야 될까에 대한 거였죠. 우리 김별은 친구. 아직 어리지만 성장하는 나를 더 사랑해주기. 어떻게 이렇게 시인의 감성이 살아있습니까. 너무 잘했는데 멋있다. 그다음에 우리 이채민 친구. 매번 실패하지만 꾸준한 나를 더 사랑해주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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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가 쌓여서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 같다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 그다음에 곽 기흥 친구 어렵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더 사랑해주기. 와 멋있다 이런 여러분을 저도 더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제가. 그 찍은 사진이에요. 그 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앞 공원에 이. 이 청솔모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게 이게 아메리카의 동물들도 굉장히 자기 주장이 확실하구나 느꼈던 게 이게 첫 장면이요 얘가 분명히 도토리 같은 걸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가니까 그 딱 제 어깨 높이 여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야 내놔 딱 이런 느낌이었어 정말 딱 이렇게 저를 응시하면서 도토리 내놔 약간 근데 제가 안 주고 줄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정말 이렇게 꼬리를 휙 돌리더니 이렇게 딱.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 약간 청솔모한테 좀 무시당한 느낌.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 그때 새가 이렇게 한 마리 오더니 또 제 어깨에 높이 있는데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짱 이래요 그래서 딱 봤어요 봤더니 짱 짱 짱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야 그 니 먹고 있는 빵 내놨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무시하고 계속 제빵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짱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동물들은 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으면.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굉장히 특이한 동물을 키운다거나 굉장히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저한테도 좀 들려주세요 제가 요즘 가끔 공부하다가 힘들 때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말하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완전 진짜 똑똑하던데. 예 버튼이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이게 다 단어들이에요 그럼 얘가 인제 자기가 밥 먹고 싶으면 간식. 달라 이렇게 앞발로 눌러요. 그래서 산책 가고 싶으면 집사야. 산책 가자 이렇게. 그 데려다주면은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강아지 엄청 똑똑한데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애완동물 반려동물도 뭔가 이런 특기가 있다면 저한테 또. 들려주세요 반려동물로 팽수 키우고 싶다고요 좋은 생각이다. 자 어쨌든 우리 요것도 풀어봅시다 갑니다. 어 이게 생각보다 약간 어려웠나 답 잘 찾았어요. 지금 뭐 이게 약간 느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온갖 희한한 동물들을 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디엔에이 가요 그 뭐야. 레프트 비하인드. 그럼 과거 동사다 치면은 뒤에 남겨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디엔에이가 뒤에 뭘 남겨놨는데 뭘 남겼는지가 만약에 얘가 과거 동사라면 나와야 되죠 뭘 남겼는데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너는 과거 동사 아니구나 가. 자 그럼 얘는 피피 과거 분사인가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예 그치 남겨진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디엔에이 레프트 비하인드 뒤에 남겨진 디엔에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다음에 어디에 남겨졌어요 앳 하고 장소가 나온 겁니다. 더 시인어버 크라임. 범죄 현장에 남겨진 디엔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 남겨진 디엔에이. 이 디엔에이가 해스 유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뭐 현재 완료 그렇죠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해스 빈 유스라고 하면 사용됐다 이렇게 얘는 수동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완료의 수동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렸었죠 그럼 이거 사용했달까요 사용됐달까요. 사용했으면 뭘 사용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뭘 사용했는데 근데 뭘 사용했는지 안 나왔죠 그럼 사용됐다고 해볼까 디엔에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스 에비덴스 증거로 이거 완전 좋은데. 그래서 뭘 골라 주셔야 되겠어요 수동태를 골라야 되겠구나. 자 근데 에스 에비덴스 인 콜트니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보스 투 프라시큐트 크리미널스 잠깐만 이건 여러분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렇게 동사 앞에 투붙은 거 투부 정사 그렇죠. 제일 그냥 만만한 게 투부 정사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 아 맞아 맞아. 뭐 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프라시큐트 기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범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꼭 누군가를 잡아넣는 데에만 증거가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투 세트 프리 피포 사람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용도로도 사용이 된대요 그럼 누굴 풀어줘야 되겠어. 어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뒤에 후 헤빈 롱니 아키우스 아키우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발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정말 잘못 고발당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풀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키우스라고 하면은 고발하는 건데 여기 지금 헤브 빈 아키우스니까 이거는 수동으로 고발당했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오 지금 막 전문 해석 올려둔 지금 우리 예은이. 뭐예요 자 봅시다. 디엔에이 레프트 비하인드 앱 더 시인 어버 크라임 그렇지 이제 하실 수 있겠어요. 범죄 현장에 남겨진 디엔에이가. has been used as evidence in court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이 돼요 자 사용되는 목적은 뭡니까 both to prosecute criminals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to set free people who have been wrongly accused 잘못 고발당했던 억울하게 고발당했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컴마 여기 왜 들어가냐고요 컴마가 왜 들어가냐면 여기까지 하고 마침 표 찍어도 되는데 맞아맞아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 더 말 덧붙이고 싶어서 컴마 쓴 거예요. 됐어요 잘했습니다. 자 지금 뭐 선생님 예뻐요 고맙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마음이 예뻐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우리 9번까지만 하고 쉴 건데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겠어요 이제 거의 다 1교시 벌써 다 끝나가요 자 얼른 한번 해봅시다. 네 봅시다 these 로버츠 이제 이 로버트들이요 잠깐만 그럼 얘가 과거 동사인가. 로버트가 만들었다. 아니 로버트가 만들 수 있지 근데 뭘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는지 안 나왔잖아요. 하 선생님 이거 아무래도 과거 동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피피 과거 분산가요. 이거 분사일 때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지. 만들다 만들었다 만들어진. 분사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로봇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로 만들어졌느냐 업 신테릭 컴파운드니까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로봇들이래요. 그렇구나 이 로봇들이 디자인드 알 디자인드 일단 얘가요 피피 과거 분사일 수 있습니까 디자인드가. 과거 분사 안돼 왜 안돼 아니 선생님 얘도 아까 피피였는데. 얘마저 피피면은 이 문장은 동사가 없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네 그러면 얘는 피피는 아닌 것 같고. 과거 동사라면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디자인했다 설계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알 디자인드는 이거는 수동태니까. 설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로봇들이 설계를 했을까요 설계가 됐을까요. 어 쌤 설계를 했으면 뭘 설계해야 되는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뭘 설계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러면 과거 동사를 쓸 순 없겠구나 알 디자인드 설계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로봇들은요 made of synthetic compound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로봇들인데 이 로봇들이 are designed 설계가 됐대요. 자 근데 어떤 모습으로 설계가 됐냐면. to be flexible in the tail 꼬리 쪽은 굉장히 유연하게. 그다음에 rigid는 여기는 단단한 거잖아요 in the mid section 이 가운데 부분은 아주. 어 뭐야 flexible니까 그치 꼬리는 유연하게 가운데 부분은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조금 어려워 그래 그래 언젠간 이해할 거야 우리 계속하다 보면 자 9번 갑시다. 얘는 맞출 수 있길 바래요 진심으로. 자 시간 드릴 거예요 얼른 한번 풀어봅시다. 어 네 아까 전에 이 compound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합성 물질 어 그게 compound에요 됐어요 어 자 그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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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과거 동사일까요 과거 분사일까요. my friend 내 친구가 sent 만약에 과거 동사람 이제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미 나에게 certain program 어떤 프로그램을 보냈어요. 괜찮은데 그렇죠 자 얘가 pp 과거 분사일 수 있을까요 과거 분사면은 보내진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이다 그랬죠 그러면 my friend sent me 선생님 나에게 보내진 친구는 안 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나에게 보내진 친구 프로그램을. 에이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얘는 pp 과거 분사일 리가 없고 확실히 과거 동사구나. 그러면은 나머지 가능성은 다 이제 제외가 되지 수동태일 수 있어요. 빨리 오엑스 한번 해볼까요 수동태일 수 있어 없어 알게 좋아 그래 지금 다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요것만 대답해 봅시다 수동태일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맞춰도 그래도 오늘 공부한 보람은 있는 거예요. 수동태일 수는 없어요 왜 없어요 아니 여기 동사 나왔고 아까 수동태는 제가 동사의 태라고 했잖아요 너 안 돼. 자 그다음에 얘가 과거 동사일 수 있을까요. 오엑스. 응 과거 동사일 수 없어요 왜 안 돼요 여기 동사 있잖아요 그럼 얘는 확실하게 pp 과거 분사네 그럼 해석을 뭐라고 해야 돼요 디자인 설계하다 디자인드 설계했다 디자인드 설계된 설계된 프로그램 이렇게 완전 괜찮구나 그렇죠. 자 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설계가 됐을까요 to recover photos 사진을 갖다가 recover니까 다시 이렇게 복구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랍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뭐야 어떤 사진인데 무슨 사진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관계 대명사로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word deleted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빨리 정체 말해봐요 이거 pp 과거 분사예요 수동태예요 아 그렇지 비동사 보이니까 수동태네 이 사진이 삭제가 된 거예요 from flash memory니까 flash memory에서 flash memory 카드에서 얘가 삭제가 된 겁니다. 자 바이 미스테이 왜 삭제됐어요 실수로 진짜 아찔하다 여행 가서 사진 천장 찍었는데 실수로 삭제가 됐다 그럼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내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알았어 알았어 이제 쉴 건데 해석만 한 번 더 하고. my friend sent me a certain program 제 친구가 저한테 프로그램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 프로그램을 꾸며줄게요 design to recover photos 사진을 갖다 복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떤 사진을 복구할 수 있냐면 that were deleted from flash memory cards by mistake 실수로 이 flash 카드 뭐요 flash memory 카드에서 삭제가 된 그 사진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이야기예요 몇 가지 괜찮습니까 아 잘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애완동물 얘기 궁금한 거 많았었거든요 열심히 보내줬던데 같이 한번 친구들 얘기 좀 읽어볼까요. 틀릴 수가 없어 그래 너무 지금 잘하고 있네 세모를 어디다 치는지 거슬렸구나 세모는. 그냥 뭐야 연결사 이런 데다 제가 세모 표시하고 있어요 네. 자 쬐쌤. 오오 너무 잘 던지 너무 잘 던지셨어. 우리 이수정 친구 내가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은 미어캣이다. 왜 미어캣 이렇게 얘죠 얘 이렇게 모래 부덩이 같아서 이렇게 밖에 내다보는 애 아닌가 귀엽게 생기긴 했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벼런이 친구 내가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은 철갑상어이다. 철갑상어 이 조그만의 개도 철갑상어 아니에요 저희 학교 그 수족관에 이렇게 상어 있었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복어 키워보고 싶어요 복어 화나면 이렇게 물 뿜고 귀엽던데. 윤강혁 친구 내가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은 고슴도치이다 고슴도치는 생각보다 많이 키우는 거 같던데. 그 고슴도치도 주인을 알아보나. 잘 모르겠다. 자 우리. 이 마지막은 항상 드라마도 보면요 뭔가 이렇게 다음 편. 보고 싶게끔 그런 데서 딱 끝을 내잖아요 그렇죠 뒷얘기가 궁금해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심리 테스트 정말 얼마나 정확한지 막 소름이 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나 열쇠 토끼 다리라고 하는 네 단어가 들어가게 짧은 글짓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나는 내가 나를 뭐 이렇게 변형해서 쓰셔도 괜찮고요 이 다리는요 제발 님아 내 다리 네 다리 할 때 그 다리가 아니라 건너다니는 그 다리 있죠. 고 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 들어가게 짧은 글을 지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근데 결과가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풀고. 네 정말. 마지막이니까 엄청 어려워. 이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일 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도전해볼까요 갑니다. 자 우리 여기 뭘 골라야 될까요 터드 얘가 일단은 과거 동사라고 하면 그러면 티치 가르치다. 터드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술이 모어 레슨스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밸류스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괜찮잖아요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나와가지고 예술이 우리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 줬다. 괜찮죠 그럼 얘가 피피 과거 분사일 수도 있을까요 과거 분사라며 꾸며주는 거고 해석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다 가르쳤다 가르쳐진 그럼 보세요 가르쳐진 예술 도덕적 교훈을 뭐야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어딨어요 응 넌 과학. 과거 분사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동태는 가능할까요. 그러면 가르쳐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술이 가르쳐졌어요 도덕적 교훈이나 가치를. 를 예술이 가르쳐졌어요 가치를 이런 말이 어딨어요 응 너도 안 돼 그래서 이건 확실히 뭐예요 과거 동사다. 그래서 예술이 우리한테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가르쳐준대요. 자 그럼 이제 예정체는 저절로 드러나죠 consider 얘가 과거 동사겠습니까 아니면 과거 분사겠습니까. 아니 님아 여기 동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피피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consider 생각하다 생각했다 생각된 뭐 여겨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여겨지는 어떤 근데 뭐라고 여겨져요 important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가르쳐준대요 어디에서 inner society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가르쳐준답니다 and 그리고 were also used 그럼 얘 정체는 뭐예요 were used 이거는 수동태다 그렇죠. 그 예술이 또 사용이 됐대요 우리 투부 정사 이거 뭐라고 해석할 때 많았지 한 번만 적어주라 마지막으로 그치 위에서 to send political messages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도 사용이 됐답니다. 아니면 draw atten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딱 끄는 거잖아요 to social issues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술이 사용됐대요. 어렵네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한 문장인데 그렇죠 심지어는 이거 이천 군이 엄청 옛날 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워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석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우리 일 교시는 마무리할 겁니다. the arts taught more lessons or values considered important in a society 예술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were also used to send political messages or draw attention to social issues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끌거나 하기 위해서 예술이라는 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너무 고생했다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을 너무 막 너무 답답하면서 공부시킨 거 같아 일 교시에 이 교시는 좀 더 친절하게. 자 고생 많으셨고요 결석하지 마시고 맞아맞아 내가 마지막에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잊어버릴 뻔했다. 다음 시간에 출석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잘 왔어요 이거 여러분이 바꾸셔도 돼요 저한테 듣고 싶은 인사말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남겨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약속이에요 이 교시도 열심히 공부하러 오겠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각오니까 남겨두시면은 우리 출석 부르는 것으로 이 교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십 분 동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안녕.